오늘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파헤쳐보는 하루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이성웅 이사 예병군 대표 그리고 정재훈 대표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주목해야 될 이슈는 어떤 건지 저희가 하나하나 깊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로봇 생태계 관련한 이슈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부회장이 로봇줄을 또 언급했습니다. 대형 M&A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관련 기업으로 묶였던 이렌시스가 상한가를 갖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시장의 관심이 로봇주에 다시금 쏠릴 수 있을지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긍정인지 부정인지 팻말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로봇주에 대해서는 올 긍정이 나왔습니다. 과연 로봇주가 작년처럼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만큼의 이슈가 있는 건지 예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로봇주 지금이라도 한번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이제 CES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로봇이라는 게 아직은 주변에 생소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에 제가 방송에서 로봇주가 정체기가 올 때쯤은 내 주변에 로봇이 많이 보일 시기라고 제가 어떤 분께 상담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아직은 로봇은 주변에 이제 막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로봇의 활용도는 아마 무궁무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현실화되기까지는 로봇주는 계속 시장에 관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 이번 CES에서 나온 거 보면 개를 따라다니면서 개의 반려 로봇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반려 로봇이 아니고 개의 반려 로봇이에요. 반려견의 반려 로봇이. 이게 뭐냐 하면 개를 따라다니면서 분변을 치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로봇도 등장했고 그러니까 수많은 활용도가 등장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손 하나 꼼짝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최근에 집에 계신 분이 식색이 이런 얘기를 하다가 식색이 굉장히 편한 게 나왔다는 거예요. 가격은 굉장히 비쌉니다. 하지만 거의 설거지를 할 필요가 없는. 그만큼 이제 이 시장이 발달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중에 되면 온갖 집안일, 가사를 전담하는 가사도우미 로봇이 또 등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결국은 로봇 산업은 아직 산업의 어떤 큰 사이클을 보자면 개화기, 중흥기, 정체기, 쇠퇴기 이렇게 4단계로 크게 나누어 봤을 때 로봇 산업은 이제 개화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개화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신다면 로봇 산업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되는 산업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로봇주는 이제 개화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마침 정재훈 대표님께서 어제 또 로봇주를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방금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럼 로봇주 지금이라도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매수 접근도 가능한 위치일까요? 우선 시세 흐름들이 최근으로 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CXL이라든가 온 디바이스 AI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분들은 좀 상승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는데 로봇 쪽에 있어서의 관련 종목분들은 순환매가 좀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CES에서도 언급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흐름들이 좀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순환매 흐름들은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중소형주들의 종목분들이 제법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치고 올라가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일단 한정희 부회장님께서 언급을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주가적인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순환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접근을 좀 내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각으로 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삼성이랑 큰 연관이 없는 스맥이나 에브리봇, SBB테크 같은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삼성 관련주를 잡아야 될지 다른 로봇주도 괜찮을지 이성욱 의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로봇주가 좀 전체적으로 반응해주고 있긴 한데 그 안에서 좀 어떤 쪽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협동 로봇이라든지 감속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빠져있다 보니까 지금은 동반 반응을 하는데 시장에서 주가들이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은 삼성의 보핏 출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대량 생산 같은 경우가 지연되다 보니까 약간 기간이 밀리기는 했는데 지금 공식화된 부분은 보핏에 대해서 생산을 진행한다는 점을 내비쳤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부품이라든지 AS를 담당하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요. 부품이 들어가는 기업은 이렌시스라는 기업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AS를 담당하는 쪽은 인탑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 투자가 단행된 쪽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보니까 이쪽 기업을 중심으로 보시면서 이제 또 퍼져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중, 소용주 같은 경우는 시세가 함께 날 때는 차익 실현을 하는 대응을 함께해 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삼성 관련한 종목 오늘도 상한가를 갔었던 이렌시스 같은 관련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로봇주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는 화장품주입니다. 화장품주의 뷰티풀한 실적 기대가 주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조정을 보이는데도 화장품주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중소용주 중에 신고가 랠리를 보여준 종목도 여러 있는데 과연 여전히 관심이 유효한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지 세 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분 화장품주에 대한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화장품주는 부정, 긍정, 중립으로 의견이 아예 나뉘었네요. 그럼 일단 부정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도 대용주보다는 중소용 위중의 슈팅이 나오긴 했는데 이러한 종목들도 다 전체적으로 보수적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화장품이 지금 보면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로 좀 나눠보면 화장품주가 실적이 많이 꺾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그 당시에 이제 외출, 바깥 외출이 적다 보니 화장품주의 매출도 당연히 떨어졌겠죠. 그럼 엔데믹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살아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게 오히려 미용 제품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뭐 훈이들, 우리가 이제 미용 기기들 이런 쪽으로 많이 갔고 그다음에 이제 보톡스나 필러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지 화장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트렌드가 여성분들의 화장 자체가 굉장히 옅어지는 한 듯 안 한 듯 안 한다고 했지만 하긴 했는 굉장히 옅어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다 오히려 미용 기기 쪽으로 더 관심이 높아졌고 그리고 화장품은 약간 저는 치킨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나마 화장품주 중에 보면 실적이 나오는 게 화장품 원료주인데 이게 진짜 화장품 원료 때문에 그럼 실적이 나오느냐 아니면 다른 이유로 실적이 나오느냐에 대한 명확한 해답도 지금 구하기 힘듭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코스맥스인데 코스맥스는 실적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진짜 과연 화장품 원료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자회사, 다단계 회사가 있죠. 애텀이라는 그 회사 때문에 실적이 나온 건지 이걸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너무 치킨 게임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이제 소중하죠. 아는 소중하니까 가는 광고 카피가 있듯이 소중합니다만 화장의 추세는 점점 옅어지고 사실은 남성들도 화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너무 치킨 게임이다 보니 캐파는 커졌어도 나눠먹는 구조가 너무 많다 보니 오히려 실적은 저는 좋지 않은 쪽으로 계속 우하향 쪽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좀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성웅 이사님은 긍정팬말을 주셨는데 대형주, 중소형주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작년에는 사실 북미 매출이 높았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좀 여전히 시세를 내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디 쪽으로 좀 보세요? 대형 화장품 주들이 주가가 주도주 형태를 갖췄던 때가 중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의 상위권의 랭크가 되었을 때고 그다음에 딸공들이 들어와서 대량으로 화장품을 구매해 갈 때가 주도주의 역할을 갖췄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상위 랭커들을 보고 그다음에 해외 상위 랭커들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순위권 외에 있죠. 상위권 외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형 화장품 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돌아서는 시점에서 주가 반응은 있을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요. 소비구조의 개편 같은 경우가 이미 나타났어요. 미국에서도 엘프 뷰티라는 기업 같은 경우가 MZ세대의 중저가 구매를 바탕으로 해서 신고가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실제 구매 같은 경우를 지금은 올리브영이라든지 개별적인 스토어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종목들 개별적으로 매출 비중이 높은 그다음에 또 소재 회사들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본 시장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 같은 경우가 점유율 1위로 올라오셨죠. 그렇다 보니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업으로는 실리콘2라는 기업이 있겠고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는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CNC 인터내셔널 소재와 관련된 부분의 기업들 이런 군으로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형 주적도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중소형 화장품 주들은 또 한 번 양호한 실적이 기대되기는 하지만 대형 주들은 실적 부담이 여전하거든요. 우리 정재훈 대표님은 중립을 주셨는데 대형주 주가가 회복을 해줄 수 있을지 아니면 가는 종목들 위주로 가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화장품 주들 같은 경우는 대형 섹터들, 대형주들보다는 중형 섹터들의 종목분들이 대체조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실적이 좀 괜찮기 때문이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화장품 섹터들이 중국 비중이 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걸 빠르게 좀 대처를 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출에 대한 다각화를 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좀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들에 있는 그런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발 빠르게 좀 대응을 했다면 괜찮은 그런 상황들인데 그렇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매출에 대한 다각화 그리고 탈중국을 했던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화장품 쪽 섹터는. 그리고 미백적인 그런 부분들보다 색조 쪽에 강점을 가진 그런 기업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저는 만약에 주식을 화장품 관련주를 좀 매수를 한다면 화장품 관련주보다는 미용이나 의료기기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탈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보자라는 의견이 좀 우세하네요.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주까지 오늘장 이슈 두 가지 자세하게 파헤쳐봤고요. 이제는 시간 외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시간 외 특징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비록 부진하게 마감했지만 시간 외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간 외 특징주 다섯 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들 내에서는 이렌시스, 에브리봇 같은 기업들이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했었는데요. 시간 외 거래에서는 코닉 오토메이션이 시세를 내고 있고요. 또 우주 항공 기업도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판 나사가 설립된다는 소식에 오늘 시장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시간 외 거래에서도 상승 달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와 채 GPT 관련된 모멘텀 안고 있는 기업도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가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 외 거래에서는 엑셈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가 잘 올라가주고 있고요. 코스피 이전 상장 이후로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포스코 DX 그리고 그래도 시간 외에서는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오늘 로봇 대장주였던 에브리봇은 현재 구간에서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다섯 가지 알아봤고요. 내일 시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포스코 DX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이후에 6만 원 선도 오늘 깨졌습니다. 정말 연말에 큰 수익 안겨줬었던 기업인데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깨지는 건지 예병군 대표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로 이사를 가면 자금도 이입되고 한다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부진한 걸까요, 대표님? 전체적으로 보면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조정을 받은 거죠. 그런데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전체적으로 조정받다 보니 부진한 거일 뿐이지 개별적인 포스코 DX의 악재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너무 우려가 섞여서 만약에 하락이 된다면 이거는 기회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2차 전지 관련 주는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말씀드렸던 3원계 배터리 쪽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능별 쪽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가야 되는 구간이 있죠. 바로 이제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단결정 배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쪽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이 강한 곳이 포스코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아직 가야 될 시간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시간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격 조정, 시간 조정이라고 보신다면 이건 시간 조정에 가까운 지금 구간을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당장 어떤 시세를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중장기적 시세를 내기 위한 전략을 잡는 것이 훨씬 유리한 구간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서 지금은 중장기적 시세를 내기 좋은 구간이니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을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 시세를 내가 확 내겠다. 한꺼번에 확 사서 확 올라갈 때 확 팔고 나오겠다. 이 지금 전략은 좋지 못한 구간입니다. 지금 2차 전지가 약간 애매해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모 신소제 보면 많은 등락률이 있지는 않아요. 여기가 단결증 배터리가 강한 곳이니까. 그런데 에코프로나 3원계 배터리 쪽은 지금 등락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강하다는 얘기죠. 포스코 쪽은 오히려 또 변동성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지금 2차 전지 전체가 좋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다면 단결증하고 전고체 쪽을 가는 쪽은 오히려 행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때는 모아가는 게 맞겠죠. 제가 얼마 전에 이 프로그램에서 출연해서 엔캠을 되게 강조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장중해 엔캠이 11%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최근에 보면 계속 올랐어요, 엔캠이. 그러니까 전해질 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전고체를 가기 위해서도 고체 전해질이 꼭 필요한데 고체 전해질에 대한 연구 개발을 계속하는 쪽은 엔캠이다. 이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이 방송에서 계속 참고하셨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유리한 게임을 조금 하실 수 있어요. 무조건 2차 전지 하면 에코프로, 에코프로핵 이런 게 아니고 이 방송을 충분히 참고하셨다면 여러분이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방송을 놓치지 말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인한 악재보다는 2차 전지들이 빠지면서 포스코 DX에도 부진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우주항공청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워낙에 예전부터 나왔던 재료라 우주항공주들 급등세는 지금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주항공주 바라본다면 지금이라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담아봐도 될지 이성훈 차장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주항공청과 함께 관련해서 정책이 추가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해외에서 달 탐사 부분 물론 일정이 연기되기는 했지만 추진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글로벌 정책이 교집합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4개월 뒤면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가 개설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여기에서는 추가로 접근을 해봐도 된다는 시각이에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서 실제 우주항공청 부분에 뒤이어서 기체 부분까지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수직 계열화가 돼 있는 그룹이 하나 그룹이다 보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을 대입해 보더라도 큰 부담은 없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미국의 조비에베이션 이런 기업들까지도 함께 한 5불 정도에서는 매수를 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